오늘 양지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 봄철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양지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과 전문의라서 그런데 눈이 특히 맑아 보이시는데 눈물약 한 방울 넣고 나왔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된다고 많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선생님 계신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갖고 오고 나 알잖아 그러면 영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 타인이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죠? 네 막기 위함이어서 이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생각보다 많이 잘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저희가 실질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진짜 그 환자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병원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사진이 없으니 확인이 안 되니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만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고 해준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이런 불편사항들이 안정화되고 정착이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도 사진을 붙이면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재호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봄철 눈 건강 자세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tbs 앱도는 50원 유료 문자 샵0951로 질문 보내주십시오. 양재호 선생님이 시원하게 답변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봄철 안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봄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 이제 봄철에 또 특별하게 또 조심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참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아니면 꽃가루 등에 의해서 안구 표면에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라든가 알러지 결막염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으로 내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안구건조증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눈이 좀 건조해지는 거죠? 네 이제 눈이 건조해지니까 아무래도 눈이 뻑뻑하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면 카칠카칠해지듯이 이물감을 좀 느끼고 또 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약간 뭐가 낀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구건조증을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눈물샘에서 눈물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분 부족형 안구건조증이라고 하고 전체 안구건조증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이 눈꺼풀의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에서 기름이 덮어주게 되는데 그 기름샘이 잘 나오지는 않아서 이 수분이 빨리 증발해버리는 증발형의 안구건조증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구 겉표면에 눈물이 싹 막을 하나 형성하고 그 외에 또 기름막이 하나 형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점액층이 있고 그다음에 눈물층이 있고 그 눈물층이 날아가지 않도록 증발되지 않도록 기름층이 덮고 있는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그런데 이거 성인 대부분이 이 증상을 겪나요? 성인 조사에 따르면 한 80% 정도가 느끼는 증상이고요. 정말 외래에서 진료보다 보면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 심하면 굉장히 피곤할, 힘들 것 같아요. 상당히 막 힘들어하시죠. 일하시는데도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눈물약을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잘 나는데 그런데도 안구건조증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바람만 쐬도 눈물이 자꾸 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려드리면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무슨 안구건조증이야?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눈이 편안하면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많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구건조증에 의해서 불편하고 이런 찬 바람이 들어와서 시리거나 불편감을 느끼면 머리에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눈물을 내라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게 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몸에 어떻게 보면 보상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환자에서도 왈칵왈칵 쏟아지는 눈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안구건조증이 이제 날씨가 건조한 겨울에 심할 것 같은데 봄에도 못지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일단 겨울은 밖에 나가면 차갑고요. 차가운 바람이 많고 실내에 들어가면 난방을 많이 하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봄철은 그와는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거는 눈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건조증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 표면에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알러지, 결막염 등이 동반되는 안구건조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염증을 좀 조절하는 이런 약물 치료가 동반된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위험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면 까칠까칠해지면서 상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검은 동자 즉,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력이 좀 떨어지고 눈부심이나 빗번짐 같은 게 생기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아주 드문 경우에선 정말 실명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겁나네요. 그러면 안구건조증 가볍게 보지 말고 이럴 때는 병원 꼭 가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각막 상처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잘 캐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잘 알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각막 상처가 난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좀 시력이 떨어지고요. 빗번짐이나 눈부심이 생기고 특히 약을 넣었을 때 따가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단순 안구건조증이라고 무시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번 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우선 이제 저희가 안구건조증 검사를 통해서 이게 수분 부족형인지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기름이 부족해서 많이 증발한지를 보는 증발형의 건조증인지 타입을 구분을 하고요. 수분이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인공눈물 같은 걸 처방을 해드리고 또 그런 정도가 많이 심하다. 그러면 이 눈꺼풀 아래 위쪽에 이런 눈물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눈물점을 막아서 눈물이. 코로 빠지는. 네, 코로 빠지는 눈물길이 있는데 그 눈물점의 입구를 막아드림으로써 눈물이 많이 저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증발형의 안구건조증인 경우는 결국에는 기름이 잘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막혀 있는 기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셉 같은 걸로 이 기름샘을 좀 짜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IPL이라는 이런 광치료를 통해서 이 기름을 좀 녹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많이 편안해하시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IPL은 성형외과에서도 쓰는 그런 거. 네, 그 강도를 상당히 낮춰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에 노화하고 또 관련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참 나이 나이 이렇게 하면 참 서운한데요.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량이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름 분비하는 기름샘도 위축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분비도 적습니다. 나이 먹으면 눈물이 더 많이 나던데 영화 슬픈 영화 보고 있어요. 그거는 감정이 풍부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지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백내장이나 농내장 이런 것도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구건조증하고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나요? 일단 백내장, 농내장 이런 황반변성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 공통점이 좀 더 나빠지고 심해질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과 그러한 질환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안구건조증 때문에 오셨다가요. 저희가 오히려 검사를 하다가 백내장이나 농내장 황반변성을 발견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몇 사람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럼요.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병원을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좀 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요. 눈 깜빡임을 사실 잘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눈 깜빡임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눈물을 안구에서 이렇게 붙이라듯이 이렇게 펼쳐지게 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실질 외래에서 눈 깜빡임 한 번 해보세요 하면 눈을 불완전하게 감다가 한 번 완전히 감고 불완전하게 감다가 완전히 감고 이런 양상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눈을 좀 지그시 감았다 떴다 하는 연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ADHD처럼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시게. 지그시 지그시 딱딱.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눈꺼풀에 있는 마이범샘에서 기름이 잘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설거지할 때 굳은 기름 녹이려면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설거지하면 잘 녹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눈꺼풀에 온찜질을 아침 저녁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 주시면 기름이 많이 녹아서 쉽게 나오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분류는 놓고 빼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눈꺼풀 세정까지를 해 줘야 아주 완벽한 치료가 되는데요. 눈꺼풀 세정 방법은 그 입구를 잘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이용을 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비누를 이용을 해서 이 진한 여자분들 화장을 했을 때 지운다라는 개념으로 이 눈꺼풀 세안을 좀 잘 해 주시면 그 입구 눈꺼풀 세정이 아주 잘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중에 이런 눈꺼풀 세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정제를 이용을 해서 눈꺼풀을 좀 닦아주시면 건조증에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그건 눈 안에 바르는 건 아니고 눈꺼풀만 닦는 거죠? 눈꺼풀을 닦는 겁니다. 눈을 감고.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간단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정신없이 바쁠 텐데.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저녁에라도 좀 여유 있을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아니라 한 번에 닿으면 좋겠죠. 눈 깜빡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기름샘이 눈꺼풀 위쪽에 있다고 얘기하셨죠? 위, 아래에 다 있습니다. 위, 아래에 다 있습니까? 네. 온찜질하고 그다음에 눈꺼풀 세정. 그리고 안구 건조증인 분들은 컨택트 렌즈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렌즈를 착용을 하시면요. 이 렌즈가 눈물이 지금 안구 표면에 있는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요. 눈과 이 렌즈가 서로 경쟁적으로 눈물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렌즈를 꼭 끼셔야 한다면 시간을 좀 최소화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시면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좀 넣어주시면 이 건조증을 조금 타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눈물이 방부제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병에 있는 거는 한 번 열게 되면 한 달 정도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있거든요. 큰 병에 들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편하긴 한데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이시고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쓰고 아깝지만 버리셔야 합니다. 조그만 거. 네. 큰 아트그룹 된 거. 네. 그런데 인공눈물을 너무 자주 넣어도 안 좋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한 4번에서 6번 정도 넣으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눈물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눈물 성분들이 씻겨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4번에서 6번. 이런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3841님. 눈 마사지나 눈 상하좌우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눈 마사지를 해주면 눈꺼풀 기름샘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눈 상하좌우 운동을 하시는 거는 눈이 항상 긴장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잠시나마 눈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또 안 좋은가요? 이제 눈을 비비면은 예를 들어서 알러지가 있을 때는 확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각막에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눈은 가능하면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누르면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농내장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일시적으로 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860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인공눈물을 자주 넣고요. 요즘은 눈을 자꾸 비비게 돼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죠. 비비지 말라고. 인공눈물 넣지 않고 눈이 덜 건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깜빡임 좀 잘해 주시고 온찜질 잘해 주시면 그래도 눈물 적게 넣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88님 질문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눈찜질하고 눈꺼풀 세정제도 쓰고 있습니다. 세정제 대신 식염수를 써도 되나요? 식염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NAC라는 소금 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염수가 들어가면 많이 따갑고요. 이물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공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인공눈물이 더 좋다. 양지호 안과 전문의 모시고 안질환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걸리면 눈에 이물감을 느끼고 눈이 시리고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안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안구건조증, 2번 백래장, 3번 다래끼. 정답 아시는 분은 TBS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양 박사님, 문자 상담 몇 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378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40대 중반인데 중심성 망막병증 진단받아서 4년째 재발해 너무 힘듭니다.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다 해봤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따로 없는지 완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중심성 망막염이라는 게 중년, 특히 남성 중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예민한 남성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성 망막염이 지금 제가 보니까 레이저도 해보시고 저희가 항체 주사라고 해서 주사도 놓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치료에 반응을 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해도 반응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술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기존 주사 치료나 이런 레이저 치료, 광역학 치료 같은 걸 좀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던 일 다 중단하고 회사 다니던 거 중단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병원만 다니고 이러면 빨리 낫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정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조금 일을 좀 놓고 그러시면 확실히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가를 내서 하면.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심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 제보인데요. 6749님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탄교 IC 진입하기 전에 사고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두 개를 막고 통제 죽입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부속도로 서울방면. 네. 3969님 질문입니다. 저는 오후에 얼굴에 땀과 먼지 등 이물질이 많아지면 눈물이 나오면서 눈을 못 들 정도로 따가워집니다. 세수를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이게 안구건조증 증상일까요? 네. 아마 안구건조증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땀과 먼지가 눈에 들어와도 눈물 성분이 좋으면 그것들을 다 매출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극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또 너무 따가우니까 눈물까지 나시는 거는 안구건조증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앙증희님 질문입니다. 어쩌다 눈썹이 눈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쉽게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인공눈물을 좀 눈을 잘 열어가지고요. 오픈을 시켜서 좀 많이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 현실적인 방법 같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괜히 눈에 자극되고 각막에 상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거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기가 꺼내려다가 각막이나 이런 데는 척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아픕니다. 오히려. 8182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눈 충혈이 심합니다. 충혈이 혈압과 관계가 있나요? 혈압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직접적으로 충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혈되시는 거는 아무래도 건조증이라든가 요새 계절적인 걸 봤을 때는 이런 알러지 결막염 아니면 이제 다른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7155님. 안녕하세요. 눈이 토끼 눈같이 빨개져서 안 없어져요. 한 번 그러더니 계속 생겨요. 이제 이 빨간 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염증이 생기면서 반복되는 이런 상공막염이라든가 결막염 같은 게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코피 나듯이 결막과 출혈이라고 해서 눈 흰자 부위에 이렇게 부칠하듯 빨갛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두 번 경험이 있거든요. 싱싱 터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충혈이 한 번 있으실 때는 안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치를 한 번 받는 게 좋죠.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3부에서 알아봤는데요. 봄에는 선생님 알러지 질환들이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안과 질환에도 알레르기성이 봄에 조심해야 되는 게 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알러지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알러지 체질이 피부로 오면 아토피. 그다음에 호흡기로 오면 천시. 이런 거거든요. 코로 오면 비염이고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오면 알러지 결막염이고 특히 봄철 각 결막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봄철에 겪는 질환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95%는 알러지 결막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통계를 한 번 4, 5월에 외래 환자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 5분 중에 한 분이 알러지 결막염 진단으로 알러지 약을 타가실 정도로 정말 알러지 결막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한 자료인데 겨울보다 봄이 엄청 많대요. 결막염이. 1, 2월과 늦겨울 37만 명에서 2대 4, 5월에 한 66만 명. 이것은 아마도 이 알러지 결막염 환자가 이 결막염에 들어가 있어서 갑자기 확 늘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상이? 따갑고 가렵고 뭐 이런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려움이고요. 가려우면서 따갑고 그다음에 눈꺼풀이나 흰자 부위가 좀 부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알러지 결막염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러지 결막염은 꽃가루만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봄철에는 사실 4월에서 6월 중순까지는 나무에 의한 꽃가루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통년성으로 1년 내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에 많이 노출이 되는 진먼지 진득이라든가 아니면 곰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알러지 결막염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특정 알러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아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성하고 알러지성하고 결막염 차이가 있겠는데요. 어떤 건가요? 일단 알러지 결막염은 되게 양쪽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눈곰 양상이 약간 실눈곱처럼 투명하면서도 끈적끈적하게 실타래처럼 따라오는 눈곰 양상을 보이고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우리 이제 감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쪽 눈에서 왔다가 반대쪽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이제 눈곱 같은 경우에 우리 감기 걸리면 누런 콧물 나오고 가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누런 눈곱이 생기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성은 누런 눈곱? 네네. 코 같으면 확 풀어버리는데 눈은 확 풀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막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손 위생인 것 같습니다. 손? 네. 이 저희 손이 물론 나름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위생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유행성 결막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손이 많이 가면서 이런 알러지에 노출도 많이 되고 바이러스에 노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위생을 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균이라든지 무슨 알레르기 유발하는 꽃가루라든가 손에서 가는 게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는 이 핸드폰에도 이런 알러지나 이런 바이러스 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알코올소음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유행성 결막염 유행성 각막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각각 결막염을 감기에 비유했는데 유행성 각결막염은 독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막과 각막이라는 조직이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결막은 약간 외투와 같고요. 각막은 시력이 아주 중요한 투명한 이런 유리창과 같은데 대개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결막염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각막이 혼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눈부심이라든가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결막염이라고 이렇게 각막을 같이 붙여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전염력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족 한 분이 걸리고 나면 한 2, 3일 있다가 다른 가족까지 같이 손잡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철저하게 손위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지지 않으시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문고리, 수건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겠지만 그런 유행성 각결막염일 때는. 한 사람이 걸렸으면 이제. 이제 먼저 격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유행성 각결막염. 결막염입니다. 결막염. 이거 무섭다 이런 말씀인데. 봄철 눈 건강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것도 여쭤볼게요. 봄매는 자외선이 강해지잖아요. 여름 되면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어떻습니까? 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외선이 정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백내장이나 이런 황반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강 수칙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러면 선글라스 말고 이제 앞에 챙 달린 야구모자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일단은 선글라스 끼면 아무래도 좀 저희 어르신 중에 얘기하면 난 넘사스러워서 못 쓰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창이 넓은 모자라도 써서 이런 햇볕을 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를 차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선글라스 색깔이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꼭 높은 건 아니겠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색깔은 실질적으로 이제 눈부심을 막기 위한 가시광선이라는 걸 차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 눈에 유해한 거는 이제 400나노미터 미만의 인지 이런 파장이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색깔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렌즈 표면에 있는 코팅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UV 필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색깔이 없는 선글라스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하면 눈부심도 좀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색깔을 좀 넣어주는 게 기본적인 선글라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맑은 안경이요. 여기다가 UV 필터 투명하게 넣어주세요. 그럼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안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점점 코팅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 오래되면은. 네. 한 2, 3년 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좀. 이 자연스럽게 이런 코팅 효과가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보통 선글라스들 말이죠. 돈 들여서 좋은 거 사고서 15년, 20년 된 거. 그냥 싸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효과는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 더 안 좋죠. 왜냐하면은 선글라스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빛을 잘 받기 위해서 동작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오히려 아니면 코팅이 안 된 그 사이로 이제 UV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되신 거는 그냥 장식품으로 좀 두시고. 안경태 비싼 거 괜히 해갖고 말이죠. 네. 버리지도 못하고 15년, 20년씩 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맞습니다. 명품이어서 아깝긴 하지만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 싼 걸 사서 자주 써야 되고 바꿔야 되네요. 그러니까 한 보고에 따르면 저렴한 것도 코팅은 잘 돼있다고 돼있어서 저렴한 거를 좀 적절하게 자주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렌즈의 문제지, 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거는 다 태가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 생각에 순간 번뜩 드는 생각에 태는 유지하시고 렌즈만 교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요거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여쭤볼게요. 요즘에 백내장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백내장 오셨네요. 네. 그러면 수술해야 되나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백내장 수술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료실에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자, 백내장은 저희 이제 카메라에 비유하면 렌즈라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수정체의 때가 끼는 혼탁이 와서 뿌옇게 보이는 거를 백내장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내장 시점은 언제 할 거냐. 이제 아주 심해가지고요. 응급 상황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경우는 제가 바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내장은 내가 불편할 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거나 아니면 의사가 봤을 때 의학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타이밍이 맞다면 그런 거를 맞춰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거지 마치 무슨 숙제하듯이 수술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멀쩡한 느낌이면 또 기다려 봐서 공박이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백내장 수술 보조금 준다는데 그때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한번,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백내장보다 농내장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백내장이라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수술을 하면 해결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농내장이라는 거는 눈 뒤에 이제 막막에서 빛 신호를 받아서 머리 쪽으로 나가는 이제 출구가 시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신경이 제 엄지처럼 두꺼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점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가늘어지는군요. 네. 가늘어지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는 게 농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한번 약해지면 좋아지기가 어렵고요. 농내장 자체가 점점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내장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내장은 이제 안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압이 이제 15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압이 15 이하인데도 농내장 심한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압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신경이 안압이라는 거는 이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면 이 농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동양 사람들은 정상 안압 농내장이라고 해서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압이 창이라고 보시면 신경은 방패거든요. 그런데 서양같이 이런 개방각 농내장이라고 해서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압박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하고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이런 정상 안압 농내장인 경우는 진행 자체가 아주 빠르지가 않는 다행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진단을 혹시라도 받게 되시면 안압을 더 낮추셔야 이 시신경이 압박이 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약을 잘 넣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치료 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011님 질문인데요. 백내장이 있는 50대인데요. 노안 렌즈 삽입술 가능할까요? 이제 저희가 눈에 이 렌즈를 제거를 하는 게 백내장 수술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대용으로 인공수정체라를까지 넣는 것까지가 백내장 수술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안 렌즈라는 거는 우리가 특수 렌즈에 처리를 해서 멀리도 보고 가깝게도 볼 수 있게 하는 렌즈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면 나 젊었을 때처럼 정말 좋아질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빛을 멀리와 가까이로 나누다 보니까 또렷한 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불빛 번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수사실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렌즈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 자 인사드리기 전에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생기는 안질환. 정답은 1번 안구건조증 맞죠? 네. 안구건조증 맞습니다. 네. 안구건조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안구건조증 정답 많은 분이 보내주셨고요.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9371님. 저 그거 달고 삽니다. 안구건조증 눈물 약 없이는 못 살아요 하셨고요. 맞습니다. 3594님. 1번 안구건조증 눈물이 마르면 많이 피로해요. 그렇죠. 9112님. 어릴 때는 괜찮더니 나이 드니까 빡빡한 게 저도 안구건조증인가요? 네. 아마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가보셔야죠. 네. 한번 오시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720님. 나도 눈이 뻑뻑하네요. 5시간째 운전해서 그런가 봐요. 불금불금하네요. 중간에 눈 깜빡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눈 깜빡임. 네. 지겋하게. 6800님.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오네요.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 될 듯이요. 6543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울진에 갑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음성을 지나서 제천방행으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안전한 운행으로 목적까지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7716님. 정답. 안구건조증. 눈 건강 진짜 조심해야 돼요. 10년 동안 건조증 약 쓰고 있네요. 벌써 10년 되셨군요. 81822님. 물류창고에서 택배 송장 붙이고 있습니다. 노안이 왔나. 송장에 써 있는 글씨가 가물가물합니다. 네. 노안은 막을 수가 없죠. 안경 쓰셔야죠. 저도 이게 다 초점 렌즈. 네. 이게 이제 한 40에서 45세 되면 노안이 웁니다. 꽃마리님. 정답은 1번 안구건조증. 말씀 듣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반복 계속 해봤는데요.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 선정했습니다. 31355님. 91122님. 6749님. 81822님. 3860님.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양지호 선생님과 자세한 안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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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